제로에너지 건축 분야의 특허출원이 지난 2008년 이후 연평균 6.6%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로에너지 관련 특허출원은 560건으로 200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단열 성능 기준이 강화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관련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술 유형별로는 고효율 단열 시스템과 고성능 창호 시스템 등 새는 열을 막는 패시브 기술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태양광 패널을 옥상 등 한정된 곳에만 설치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